이 상품은 K-POP 4시즌 매거진의 청간호 특별 패키지입니다. 볼륨1은 BTS 특별판입니다. 개봉하기 전에 정품 홀로그램 스티커를 확인해 보세요. 실을 떼어낸 이후에는 교환이나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멤벼별 개인 포토카드 7장과 단체 포토카드 1장이 들어있습니다. BTS의 새 앨범 Map of the Soul 페르소나 앨범이 들어있습니다. CD 케이스 아래에 멤버별 브로마이드가 들어있습니다. 브로마이드 케이스에는 BTS의 UN 연설문이 적혀있습니다. 브로마이드 아래에는 K-POP 4시즌 매거진이 들어있습니다. 매거진 안에는 K-POP 전문 사진기자가 선정한 180페이지가량의 비하인드컷이 실려있습니다. 멤버들의 사인과 손글씨도 들어있습니다. 마지막 주얼리 상자는 아미들을 위한 목걸이 2개와 스와르브스키 귀걸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SLAVORUSKI 계거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K-POP 4시즌 매거진에는 앨범, 포토카드, 브로마이드, 주얼리가 사은품으로 함께 구성되어 있습니다. K-POP 4시즌 매거진은 UN 산하의 ADPC와 세계의 청소년 리더십 대단인 낙스타이와 함께합니다.